자 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은 요게 120도 에요 근데 여기서 이름비에 가면 여기서는 이게 60도가 되죠 60도의 반자리니까 30도가 되는거 30도 30도가 상방향은 이쪽 인데 요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 자 표전은 이쪽으로 하지만 벡터는 벡터 연산자는 요걸 1 이라고 할 때 요걸 a 요걸 a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벡터 연산자는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앞선다 이렇게 비치를 앞선다 벡터 연산자 아 방향으로 보는 거에요 상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어 그 벡터 연산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30도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도가 앞선다 잘 좌측으로 갈 때가 앞선다 상위전 바 방향이 아니에요 자 선연료 상결료는 같다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장단점을 어 1차 2차 모두 중성점 접지 가능하죠 요렇게 생겼으니까 중성점 접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자 중성점 접지가 됐으니까 요게 그 어 상저 선간전압에 비해서 상전압 이라는 놈이 어 루트 3분의 1 배로 적지요 그 다음에 아 요게 지락이 됐을 때 델타가 지락이 되게 되면 요 얘는 1.7 3배 까지 7 3배 까지 요놈 전압이 올라가요 권전상에 근데 얘는 어 접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지락이 되더라도 얘가 1.3 배 까지만 올라가요 그 이상전압이 낮아야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단절연 저렴 방식에서 처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어 이 여기 투투나인이면 여기는 어 돼지간에 얘는 돼지 전압은 돼지 전압은 13.2 킬로 볼트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영전위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단 식으로 해서 여기는 10번 같고 여기 다섯 번 같고 여기는 두 번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계단 차를 둬 가지고 절연을 할 수 있다 이게 단절연 이에요 그냥 아 전체를 갖다가 똑같이 뭐 100이면 12 10이면 10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연 비용이 좀 적게 들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상전압 루트 300 이기 때문에 고전압을 얻을 수 있죠 요거는 13200 인데 여기서 선간전압은 22.9 킬로 볼트 니까 만약 저 앞쪽에 이게 그 요게 380 이다 그 다음에 요게 220 이다 그러면 상전압은 220 인데 선간전압은 380 볼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고전압 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변압 b나 권선 임피턴스가 서로 틀려두고 순환전류가 여기서 델타에서는 순환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순환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바로 부하로 가버리니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대의 변압 개에서 두 종 전압 여기 220 여기 선간전압 380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단점이 있다 단점 자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했을 때 삼고조파 영향으로 통신장애와 중성선이 과열된다 무슨 얘기냐 삼고조파는 델타 결선에서 어 어 이게 내부에서 회전해 가지고 어 이게 그 제거가 되는 건데 yy 면 1차 2차 모두 yy 면 이게 순환을 못하죠 내부 순환을 그렇기 때문에 삼고조파를 제거가 안 돼요 삼고조파가 그렇게 되면 삼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삼고조파에 의해서 통신장애가 일어나는 거고 또 어 그름이 여기 삼고조파가 이름이 쭉 갔던 놈이 그게 중성선이 있으면 중성선으로 돌아와요 올 때는 나갈 때는 삼고조파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중성선으로 중성선이 전류가 많아지겠죠 고조파 때문에 그래서 어 과열이 된다 그 다음에 대책은 3차 권선을 추가하면 된다 y y 여기다가 3차 권선에서 델타 이렇게 해 가지고 삼고조파를 쓰면 된다 삼고조파 통로가 없으므로 유도전압은 삼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 삼고조파가 여기 고조파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정형파 인데 삼고조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니까 삼고조파가 이렇게 되니까 삼고조파에 의해서 이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파형 자체가 찌그러졌으니까 스트레스가 받는 거고 변압기가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가 모두 델타예요 델타면 여기 상전압과 여기 걸리는 선간전압은 같겠죠 그대로 보니까 근데 전류를 보세요 이게 상전류고 요게 선전류예요 근데 전류가 요렇게 가 나가서 이쪽으로 요런 만큼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이리로 가는 거죠 ia 라는 것은 ia 다시 마이너스 i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쓰면 ia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ic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전류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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